안녕하세요. 판례원고 공정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무효주장 후 증여와 유류분 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023-20389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입니다. 이 사건은 무효 조카에게 자기 남편이 조카에게 땅을 넘겨줬는데 이게 무효다. 통상적으로는 의사 무능력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한 무효 이런 것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효주장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받아들이니까 유류분 청구로 바꾼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배우자가 이겼죠. 조카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2016년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16년에 증여를 했죠. 그냥 준 겁니다. 왜 줬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망인은 2018년에 사망을 합니다.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 원고는 다른 부동산 A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훨씬 더 큰 거죠. 비싸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와 풀의 이전 능기는 원인 무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기억하십니다. 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청구의 당사자가 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류분 소송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인 경우 이 경우 유류분 소송이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전에 한 거 그 전에 한 경우에는 유류분 치매를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에 증여한 거니까 1년 전 거죠. 따라서 유류분 소송이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이 당사자 되는 게 뭐냐 아기의 수중자 그러니까 유류분 치매를 알고서 그 망인이 조카에게 준 거 자기 부인한테 얘한테는 주면 안 되겠어 주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한테는 못 넘겨줘. 이 부인한테는 못 넘겨줘. 이러면서 조카한테 넘겨준 거 그런 악의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전 것도 유류분 소송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상속인이다 하고 이전등기 말소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등기를 이전등기 청구를 했었는데 증여가 인정돼서 1심을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신청하고 원고가 원심이 유류분이 이거는 악의에 의한 유류분 치매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넘겨줘라라고 판결을 한 거죠. 문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단기 소멸시효의 안대음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정점인데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 소송이 1심이 됐죠. 1심이 돼서 지금 자기 망인 사망한 2018년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카를 상대로 이전등기 무효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 증여가 증여라는 사실 등기에 나와 있으니까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이미 타방사지 알고 있었죠. 그러면 단기 소멸시효는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거죠. 항소심에서.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가 소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피고가 원고가 상고를 했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단기 소멸시효 부분이죠. 그런데 소송에서 무효 주장을 하다가 증여로 유류분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을 잡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이라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 당시에 유류분 침해를 알아야 하고 재산 개시 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냐는 점까지 예간을 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1년 전 제3자 증여도 유류분 소멸시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겁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증여 당시에 유류분 침해가 있었던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1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 알아야 되고 상속 개시까지 망인의 재산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으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까지 그런데 이 사건같이 무효 발소를 주장했으나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유류분 침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년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는 경우에 이 사건에는 무효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에서 증여 인정이 됐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겼던 것은 원고가 받은 적극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유류분 부족위를 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A 부동산 그 가액도 같이 감안해서 2분의 2보다는 좀 낮게 반환 청구하면 되는데 그게 잘못기 때문에 파괴한 거다.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더 확실한 주장이었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 안 된 거 맞다. 원심이 맞다. 다만 원심이 잘못한 거는 원고가 받은 A 부동산 가액을 산정을 안 해서 유류분 산정을 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다. 이라는 겁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남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별로까지 했었죠. 유류분 제도는 재산의 소유자인 마귄의 유언의 자유 재산처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원래 취지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데 즉 이렇게 유류분 제도라는 거는 상속인의 사망 이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류분 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망인의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도 가난하고 그러면 망인의 재산이 얼마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대부분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즉 이 제도의 본질인 상속인들에 대한 생활 유지라는 목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유류분 제도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있고 이 유류분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유류분 제도는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생활 유지에 상속인의 생활 유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목적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속인 재산자를 상대로 등기 이전 무효로 주장하다가 증의가 인정되고는 드무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조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과 특별하게 정신이 유대가 돼가지고 그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중원이죠. 중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린 경우 이 사람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우에 제삼자에 대한 증의가 있을 때 상속인이 하는 그런 소송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무효주장을 하다가 증여로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소묘시효 1년은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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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